자 우리가 그래도 6일 동안 다이어트를 어쨌든 식단 조절을 해가지고 했고 먹고 싶은 거를 1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폭식! 일단 점심 아침 겸 점심이죠 지금 아침부터 솔직히 배고팠는데 이거 먹으려고 참았죠 참았어요 열릴 때까지 메뉴 정하기 그 뭐야 트라우마가 뭐라고 하지? 게임 겁나 잘하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기간을 뭐라고 하지? 슬럼프? 아 슬럼프 슬럼프 메뉴 먹고 싶은 음식 정하는 생각이 나는 슬럼프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어요 다이어트 겁나 많아지 이제 남편 남편님이 드시고 싶으신 메뉴가 치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고픈 상태에서 들은 말이 있는데 남편분이 이제 예전에 군인이었을 때 군인 선임이 나는 진짜 먹고 싶은... 뭐였지? 내려가면? 휴가 받으면? 휴가 받아서 나가면? 휴가 받아서 나가면? 피자에 치킨을 올려서 먹을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그 에너지로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난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는 먹방을 최대한 안 보고 버텼거든 근데 마지막 날은 좀 아무래도 뭘 먹고 싶은지를 정해야 되니까 다음날 뭐 먹을지 그래서 영상 보고 아 아무래도 이걸 먹어야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초이스를 한 게 어 있어 보기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감자찜도 아니고 짬뽕입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 어때? 완전 완벽하지? 뭐라고 나 지금 누르고 있느라 못 들었어 피킨 42분 피자 49분 어? 짬뽕 20분 20분? 그렇게 빨라 너? 20분? 응 아 치킨 뭐하는데? 으아아아악 소리 질러 으아아악 아 심지어 하나 나되지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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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무지는 안 먹을 거야 나 단무지는 안 먹을 거야 피자 우아아 대완전 파티야 어 도착했다는데? 앞에다 두고 갔나 보다 아 내 거에다 문자 보내줬나 안 왔는데 안 왔어? 뭐야? 이거 면 넣을게요? 국물 한 번 먹어볼까요? 와 야채 진짜 많다 생각보다 그렇게 짠맛이 엄청 느껴지진 않다 안짜나 여기가? 아 첫입 드시죠? 아 네 아 떨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같이 먹자 야 이러니까 마누스프가 맛없다는 느껴지지 야 너무 너무 맛있다 어떡해 이게 막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안 먹었는데도 막 짜다고 느껴지진 않네 생각보다 여기가 괜찮은 건가? 자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담뽕을 내가 오랜만이야 다 먹어볼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콜라 온 김에 콜라 마셔야지 나도 콜라 마실 거야 아 그걸로? 일단 짬뽕은 금물을 남기고 면은 비워줘야 돼 이건 어차피 들이소 먹으면 금방이니까 자기가 짬뽕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만큼 맛있게는 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역대급적이었다 약간 높게 나 인중에 땀이 나다 음..끝났어 신장 박..밥..밥..밥.. 신장 박스? 박동수 박동수 저는 쓰러질 것 같아 먹다가 그건 그만 먹을지? 아니 아니 그건 그만 먹을지? 응 매콤한 거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양념치킨으로 살짝 와..진짜 얼마만의 치킨이네? 다행이다 나 위가 너무.. 완전 줄어버렸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네 근데 치킨은 순살이 아니고 자기가 뼈 먹고 싶어 뼈 시킨 거잖아 못 올리지 않아? 뜯어서 올리라고? 응 안 맛있어 순살이 더 시키고 있어 으악 우와.. 맛있다 튀김치킨도 세 조각 정도 먹는 거는 살 아예 안 찐대요? 아.. 아 어때? 지금 나는 안 찌고 있는 거야 이거 밖에 안 먹었으니까 더 먹을 거잖아이지 닭다리 자기 먹어 이거 프라이드 내가 양념 닭다리 먹게 대박네 아 제가 양념 닭다리 먹었어?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먹네 뭘? 한..반마리니까 아.. 하나씩 먹고 싶은 건 두 마리 시켜야지 응 이렇게 하면 약간 크리스피가 낫겠네 미친 거 아니니? 이게 그 선배가 꿈꾸던 피자에 치킨 샌드 선배가 아니라 선임이요 선임이요 아 선임이요 그 선임은 무슨 치킨이랑 피자로 하셨대? 그..그것까지는 모르잖 잠깐만 나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든 치킨이 좀 멀어 난 벌써 맛있어 벌써 빼빼로리랑 포티투 샌드 벌써 맛있어? 응 나 이제 한 입만 더 먹으면 도달할 거야 자기는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찢는 거지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수도 있잖아 제대로다 와.. 먹어봐 오오 오오 다르죠 다르지 자기가 본거랑 이야.. 나 아직 안 먹었다니까 치킨이 도달하지 못했다니까 치킨이 도달하지 못했다니까 이 치킨 맛이 강하다 확실히 그치 다른 그 치킨 햄버거랑 다르네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다 야 이거 미쳤나봐 너무 맛있다 치킨 첫째가 맛있네 하고 있다가 피자 맛나 응 맛있네 맛있네 피자가 맛있네 치킨도 맛있네 이렇게 봐 여기야 이거 먹는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떡해 자기가 근데 이거 지금 다 못먹어서 좀 이따 먹을 수 있어 조금 이따 먹을까 조금 이따 먹을까 치킨은 씹어도 맛있긴 한데 치킨은 씹어도 맛있긴 한데 그니까 이거는 먹어보려겠다 아니 그거는 뭘 먹고 그걸 다 먹었는데 거기 많아요 아 진짜 응 응 Joker 똑같은 씹어도 맛있는데 난 마니